아이돌이든 대선배님이든 이 코너는 정말 선물 받는 게 정말 묘미예요. 욕심나요. 욕심나는 코너예요. 상품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갑니다. 로봇 청소기. 원액기. 김치와 만두 세트. 홍삼 세트. 바디 리프레셔. 자동 스팀 청소기. 스팀 청소기.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로어 낚시 세트. 마지막으로 침구 청소기. 아라 씨. 여기 있는 선물 중에 혹시 욕심나는 거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개발하다니는 저 뭐지. 개발하다니는 거요. 로봇 청소기. 로봇 청소기. 개발하다니는 게 뭐야. 돌아다니는. 개처럼 돌아다니는 거. 개처럼 돌아다니는 거. 북한 사투리로 개발하다니는 로봇 청소기 갑니다. 힌트 주세요. 조성모 씨다. 픽뱅 조성모. JK 김동욱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이 노래와 관련이 있나봐요. 이번 문제는 쉽습니다. 비교적. 정답. 조세호. 세호 세호. 붉은 노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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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하래. 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만. 전 태어버린 너을 마플게 다른데. 성공! 예! 그때 나 신어요 있잖아요 지금 기가 너무 그리워요 고개 쓰고 눈물 훔쳐 당신의 이름을 불러요 또 이렇게 나왕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새로 들어온 거 하나 갑니다.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바디 리프레셔라는 건데 샤워를 하고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발판을 밟아주면 이 밑에서 음이온! 음이온이 나온 그래서 음이온으로 샤워를 하는 거야 여기 보면은 항문청결에 아주 좋아요 힌트 주세요 자 김태원 박완규 김경호씨의 사진인데요 머리 긴 남자 가수분들인가봐요 그렇다면 정답! 정답 누굽니까? 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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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생머리 그냥 아니에요 비슷했나? 이게 긴 생머리를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런 분들과 비슷한 가수분이에요 아 저런 저런 계속 볼까요 드린팀은 기회 없습니다 김종석씨는 아셔야 되는데 마이크에 대고 마이크에 대고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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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인씨가 빨랐어요 잠시만요 이기인씨 하나 둘 셋 구속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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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 정답 하나 둘 셋 아름다운 구속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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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상품 날아갑니다 아 나의 학문 자 수연군 낚시대 60나요? 저 진짜 딱 보고 꽂혔어요 힌트 주세요 자 여러분 뜨겁게 키스해주세요 이 제목인데요 이 말을 스페인어로 바꾸면 된대요 그럼 어렵지 그렇지? 아 어려운데요 뜨겁게 키스해주세요 정답 정답 자 스톱 K-1이에요 K-1이에요 아나보다 눈이 촉촉해졌어 하나봐 얘가 왜냐면 키스 전문이거든 하나 하나 둘 셋 정답 오 뱃삼에 뱃삼에 부쳐 고요한 그날 밤이라 꼬치던 밤에 고요한 그날 밤이라 꼬치던 밤에 뱃삼에 뱃삼에 부쳐 뱃삼에 부쳐 뱃삼에 부쳐 배라구 향기를 나에게 전해 나온 가사 성공 축하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탔어 저 진짜 양불리